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분 liegt got Black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안되겠어요 역시 제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황을 알수 없는데요 좋습니다. 네빗분들 받으시는 대로 차례로 선수 안에 사인을 의미있게 군수님께 전달할텐데요. 우리 여자 네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 여자 풀링 선수 네만 그대로 끌어주세요. 바로 손 한 번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에서 한 번은 들어주세요.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군민들 그동안에 행복했었습니다. 뒤에서 묵묵히 뒷발해 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다양하게 이렇게 스포츠 마켓 대구까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 둘 셋! 파이팅! 이 감독님이 이제 혼난단 말이야 자 먼저 중앙쪽으로 좀 향해 주시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인공 숙지